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음판 아프리카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모든걸 다 끝내놨구요 어 상점도 다 들려놨고 우리 강아지 로제니도 다 아이템 비워놨구요 업그레이드도 좀 시간 낼때 제가 해놨습니다 자 바로 메인 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닉 발렌타인을 찾아서 이쪽으로 갑시다 지금 빠른 이동이 안될거구요 갑시다 응? 바로 앞이네? 잠깐만 얘야? 굉장히 가까웠어? 어 잠깐만 얘 아니야 관광안내로봇 이곳은 프리덤 트레일 출범한 곳입니다 과거의 프리덤 트레일과 보스턴 고교지의 역사에 대해 배우며 길을 살찌우시기 바랍니다 어 에니언에서 그런가 이제 좀 기계 애들 막 눈에 막 빨강색 이런거 있는 애들 무서워 안드로이드 같애 가만있어봐 이런 애들 저장하고 한 대 딱 갈기면은 흠 안 되는 각이겠지? 여기 다 전부 다 적대지 되는 거겠지? 파크스트리트 역을 발성.. 아니 저기.. 발견했습니다 누카콜라 이거 진짜 누카콜라로 적혀있는거냐? 어우 쪽팔려 어우 야 폴아웃 수준! 폴아웃 수준냐 어 그냥 급 내려가네? 누카콜라 저거는 시리즈별로 설마 저렇게 했나? 굉장히 뜬금없네 어 아.. 무편도 안왔어 불쌍하다 아니 쓰레기통에 같이 50원짜리가 있다니 어 또 놈 이런걸 여기다 버렸어 나 또 거지 본능이 또 여기서 또 이제 되살아나는구나 폴아웃 4회차 정도에도 아마 반은 눈깔이 반대쪽으로 거지처럼 하지 않을까요? 이게 무슨 4회차 한다고 해서 손가락이 늘어나는게 아니잖아 이거 그치 뭐 템을 뭐 볼 수 있는 뭐 그런게 뭐 이렇게 반짝거리거나 그런게 어딨어 돈대는 것들 그냥 다 아냐 저거? 다 하나씩 확인하는 수 밖에 없는거 아니야? 총잡이? 지금 캐릭터가 초록색으로 보이는거 보니까 잠깐만 아 얘네들 대알에다 못들었네 여자친구 얘기하는거 보니까 이거 뭐야 하아 또 여기서 또 사람이 또 한번 또 사고를 치게 하는구나 간다! 원펀치! 원다잇! 도대체! 호로로로로로로로오 원펀치! 1돈에이! 1돈에이! 음 이렇게 쓰면 간단했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총 쓰는 애들 많냐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여기서 머리맞춰도 이렇게 데미지가 않나 와 AP 많이 드네 어 뭐야 이정도에 죽어? 케이드? 머리 걸어본다 아 AP가 없어 AP채어 AP채어 레인보우하고 싶어지는데 살짝 오른쪽만 딱 머리 기울이고 싶다 그치 지금이야 달려들고 몸통 그리고 맨팔 아 안돼 간다 야 이거는 한발만 나가는게 아니야 이총 이총 리얼 좋은데? 이거 자동사격으로 했을때 굉장히 좋아지네요 식용유 같이 이런거 좀 필요할거 같지 않냐 기관단총 어 이거 괜찮네요 가치가 굉장히 높아 무게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런거 가져갑시다 이딴거 필요없어 아 권총 이건 있어 얘네들 주로 10mm 권총을 쓰는구나 공 이런데 스팀팩이 놓여있단 말이지 자는 뭐야 진짜 내가 어 어 야 방금 봤지 이런것들 진짜 생각지 못한 곳에 스팀팩은 모여있다 진짜 이런 곳에 스팀팩이 놓여있어 거의 막 3,4개씩 모여있다고 이런데 잘 봐야되요 담배가 커피잔 필요없어 캣꾸러미? 이거 좋은거냐? 어 병뚜껑 20 하는게 나이스 생각보다 여기 템이 많은데 핫품레이트 커피포트 필요없어 템 많네 자 단말기 사용해서 안에 뭐 터렉같은거 있나 보자 티켓구매 단말기 잠김 이 여기서 지하철 토큰을 구매하는 것은 2077년 2월 11일부로 역폐쇄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중단됩니다 아 이거 열 수 없냐? 이런것도 있네? 어 이거 필요없어 여기서 할건 없어 어? 좋았어 됐다 아 에허허허허허허허허 growth 이게 무러지네zo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cier 식있네? 비번 버번 위스키병 가져가 강력테이프 그래 이런거 개조할 때 중요할거다 원더글루 몽기스패너 필요없어 양동이 필요없고 오! 어 국수 나이스 어 국수 괜찮은거구요 병뚜국 22개 솔즈베리 스테이크? 이게 다인가? 정제되모 아 이거 좋아좋아 그래그래 이거 필요했어 어어 잠깐만 깜짝이야 왠지 이거 딱 엎으면 빈병이냐? 오케이 어 이거 가져가고 흑맥주 락커 옆에 창고 아니냐고? 이거? 설마? 어? 아 전문가야 어 전문가야 창고가 저렇게도 생겼구나 핵전쟁 이후여서 그런가? 창고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두는거 나 또 처음 봤네? 무슨 벙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걸 어떻게 보셨어요? 아 봤는데 털수가 없어 어쩔 수 없다 스팀패 그럴 리가 없어 오늘 아프리카 화질을 내렸단 말이야 어 나 진짜 거지 된거 같애 내가 이러고 이러고 왜 다녀야돼? 이러고 왜 다녀야돼? 본능졸 이런 안 막 있지마 어? 이런 데는 보고 다닌다 범퍼맨이 숨어다니냐고? 한방에 날리려고 어 뭐야 체중계? 스프링스트 구리스트 어 나이스 나이스 너는 뒤졌다 이 자식아 아직은 근데 바로 원펀맨 하긴 힘들어요 지금 왜냐면 가자 로젠아! 로젠아! 아 이거 못하나? 아니 야 로젠이야 공격 못가? 로젠아! 그렇잖아! 가자 로젠아!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가능할까? 아 굳었다 그렇지야! 아 이름이 왜 로제냐면은 제가 거래를 많이 시켜서요 항상 아이템을 나르기 해서 택배원으로 쓸려고 정말 얼마나 착실한지 몰라 정말 얼마나 착실한지 몰라 정말 얼마나 착실한지 몰라 에이피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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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피모고 됐어 간다아아아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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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와하하하 씨 반사신경 나오 어 반사신경 나오게 하네 어 사람 반사신경 어 레벨업하니까 체력 다 회복하는구나 그래 이런 이런 맛이 있어야 게임을 할 맛이 나지 씨 나는 살아있다 어 난 적이 쏠때마다 소중함을 느껴 나는 살아있다 그래 적이 맞고 살 사람은 없어 아직 남아있는데 어디야 끝났네요 야아 니들 진짜 인간적으로 스팀팩 안나오면 안된다 어 이거는 돈 나와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야 스팀팩 하나에 140원인가 넘는데 기관단총 어우후 머리를 그냥 다람쥐 고기 조각 흫 흫 흫 당신은 300만 마리에 생명을 7번이나 죽였다고? 어 그래 정자수가 그렇게 많아? 3억 마리 아니었어? 근데 3억 마리 300만보다 3억 마리가 더 많은거지? 야 이거 챙기다가 총 벌써 무게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 얘네도 무슨 기간단총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 이거 더이상 주워선 안되겠어 아니다 로제니를 그냥 싹 다 그냥 로제니한테 그냥 기간단총 싹 다 줘버려야겠어 식용유 스냅 케이크 챙기고 여기 10미리탄이 진짜 많이 얻네 어 10미리탄이 굉장히 쎄거든 생각보다 분필 갈비뼈 이런게 필요할까 이런게 잡동사니로 들어갈려나 가만히 있어보자 10미리탄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얘기는 치약은 뭐야 소독제 이렇게 많이 준다는 얘기는 한번 무기 중에서 10미리탄 쓰는 것 중에 데미지 좋은거를 하나 즐겨찾게 해놔도 나쁘지 않아 내가 총 써보니까 느낀건데 권총만한게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 권총만한게 없어요 이거 괜찮네요 어 가만히 있어봐 굳이 이것도 쓸 필요가 없거든 이거 그냥 버려 버리고 어 즐겨찾기를 해서 여기나 바꾸자고 됐어 이게 또 간지야 노재나 일로와봐라 노재나 일로와 에잇 너한테 인물을 주겠다 안전하게 배송하거라 안전하게 막고 있거라 기간단 총 4개 와 저거 주니까 무게가 200미트로 줄어드네 어 여긴 뭐 없어 여긴 뭐 없어 어 왠지 또 템이 있을거 같은데 에나멜 통? 이건 뭐 필요 있겠냐 어 참고로 이거 드레스도 입을 수 있더라 어 나 적지 않게 충격받았었어 어 냉각수 뭔진 모르지만 좋아보여 미스키 테레빈유 강력테이프 페인트붓 목재 어 다 가져가 어 드레스 입어줘 드레스 입어주고 드레스도 무슨 종류별로 있습니다 어 한번 입고 다녔죠 어 어 어 매드엑스 좋았어 어 데미지업 이런것도 있구나 저거 딱 저거네 저거 딱 어 템 빨고 보스잡을 땐 좋겠다 45 구경탄 댄디 보이에플 이거 어따 쓰는거야 이거 이것도 체력 회복시켜주는거네 필요없어 기간단총 291 꼬치구이 우와 이거 좋다 방사능 없어요 얘가 좀 좋은거 들고 있었구만 아아 이게 꼬치구이로 보였어 아 이게 꼬치구이라면 여기는 최소 대학교 축제인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인데 우리 학교 대학교 축제가 삼겹살 3개 꽂아놓고 3천원에 팔더라 아 무섭더라 무섭 그것도 여자들한테 걸리면 큰일나 처음 보는데 어머 오빠 막 이런다고 이제 다른 이제 여 그 1학년들 1학년들 와가지고 어머 막 여름때 이제 축제하고 봄 이제 5월달에 축제하자라 그러면 더워요 더우면 이제 망고를 그렇게 팔아요 어 걸그룹 이런 마음은 또 못 믿으시겠지만 저희 학교 걸그룹 많이 왔는데 제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서 사실 저는 방송했거든요 왜냐면 축제를 즐기는 닝겐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시간은 나에겐 소중한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뭐 방송할 맛이 낫죠 뭐 시청자 수가 뭐 천명 이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눈물 좀 닦고요 아 저 저희과 후배가 아니에요 저희과 후배가 아니야 저희과 후배가 아니고요 어 다른과 후배를 때리면 큰일나죠 어 우리과 후배 때린 적 없습니다 참고로 다음판님 마모님이 지금 장비중에 카멜레온인 효과부터 투명 아 이거 투명해지는 거 이거 내가 개좋은 전설템이 하나 떴거든 아 이거 내가 진짜 안보여주는데 귀찮아서 안보여주는 거야 카멜레온형 이름도 개기네 카멜레온형 재련 철판 레이더 암어 몸통을 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은신 중에 움직이지 않을시지 적들이 당신이 찾기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 상태로 B버튼을 누르자라고 눈뽕을 당해요 어 이거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기계도 은신이 돼 아 그래요? 제 아는 동생이 공대를 다니는데 걔 정말 착한데 그 하나가 세더라고 술이 그거 가면은 거의 뭐 그냥 마스터가 되는 것 같아 어 소주 잔에도 안마시는 것 같아 공대생분들은 뭐 바가지 이런거 어 MT가면 저거하는 거 아니야? 들이 마시는 부분 아니야? 이건 뭐냐? 노카 콜라 퀀텀? 어우 따뜻하겠다 이거 하나 고기 조각 포크앤빈스 어 저거 왠지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야 그래도 오늘 날씨는 좀 괜찮더라 어젠 너무 춥더라 오늘은 좀 괜찮더라고 빠른 저장이 필요할 시기가 왔어 쟤네들이 나는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분명히 나를 볼거야 스팀팩을 바로 스팀팩을 빨고 가만히 있다 너는 이 새끼야 어 보냈어 한방에 보냈구요 오른쪽에 두명있네 오른쪽에 두명있네 오른쪽에 두명있으면 안되는데 너는 이색 뭐야 이거밖에 안되네 조졌네 어우 아퍼 그라치 됐어 최대한 체력을 잃으면 안돼 야 저 정도 한명이면은 로젠이라만 할 수 있어 어 로젠이 왜 안되겠다 이거 내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야 너 언제 거기 그랬냐 됐어 로젠이 누웠냐 아 이걸 눕네 그라치 좋았다 체력관리 조졌다 이놈의 꼬치구이 어우 게이득 기관단척 뭐하나 어 라이트 나이스 로젠아 로젠아 고생했어 자아 아니다 아니다 로젠아 아니다 아직은 아 얘네들 너 템이 너 있을거거든 뭐야 철갑 기관단초 바짝 구운 다람쥐 고기 좋았어 좋았어 한마리가 더 있을텐데 이쯤에서 죽이잖아 어어 병뚜껑 어 라드워웨이 좋죠 좋은 테마 하나 나왔고 미스키병 PC는 머퍼 없지? 어딜 가도 힘들죠 대학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좋은 대학 가면 거기서 살아남기 힘들고 또 이제 조금 열심히 노력해야되는 대학을 가면 그만큼 더 눈에 띄야되고 어딜 가도 힘들어 안전모는 뭐냐 이게 의외로 레어템일지도 몰라 자 안전모 한번 볼까 오 같이 51 나쁘지 않은데? 이거 한번 써봐 화면에 써봐 아아 이건 아니야 어 이거지 이게 원펀맨이지 어 좋았어 됐냐? 볼트 출입구 제어판 활성화 교감! 진짜 웃기지 않냐? 이게 연결해서 하는게 이거 오픈뿐이야 그럴거면 차라리 이거 깨보시고 그냥 누르면 돼 어 왠지 어 아니지 어 여기 맨 처음 시작했던 지점이랑 비슷하네요 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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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이런 애들이 나왔지 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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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젠아 어? 이러면 안되는데 아니 조졌다 이건 내가 다해야된다 이건 어 로젠이 와아 기가막힌 타이밍이 와줬구요 마무리 안되겠다 내가 이거 도와줘야되는거 아니다 어 괜찮아 우리 로젠이 나한테 좀 맞아도 돼 강하게 키워야되는거야 넌 호랑이 새끼다 위험이 계속 뜨는거 보니까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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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끝이 아니야 저기있어 잠깐만 너 죽 너 근접이야? 아아 미안하다 죽었구나 아 이걸로 한번 응징을 줄까 했었는데 아아 아 부러지네 어 강철 강철은 엄청 많은데 강철은 거의 모을 필요가 없어요 백몇개가 있더라구요 템이 오지게 나오긴 하네 왜 나한테 시작하기 전에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가라는지 이해가 돼 템이 오지게 나와 템이 오지게 나와 총..총을 이미 쏜게 있어가지고 어 가버렸어 어 진짜 돌진해서 돌진해서 바로 죽더라구요 땡땡이가 다 한다는게 뭐야 땡땡이가 다 한다는게 뭐야 얘네를 강아지를 땡땡이라고 불러? 땡땡이라고 부르시는 PD님이 있으시나봐요 땡땡이라고 부르시는 어 이거 뭐냐 이거 다 쓴 기름통 이거 필요할려나 진공관 잠깐만 뭐야 뭐야 강력테이프 퓨지 강력테이프 퓨지